이민우가 아시안 투어 SJM 마카오 오픈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SJM 마카오 오픈 총 상금 100만 달러은 10월 10연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마카오 골프앤드 컨트리클럽 바 72에서 개최된다. 이민우는 지난해 품삭삭 신국을 2타 차로 누르고 최종 합계 30 언더파 258타로 우승했다. 2년 만에 거둔 우승이었다. 아시안 투어 최저 언더파 우승 기록은 32 언더파였다. 이민우는의 SJD 캠 다시 출전하게 돼 애슈맨. 지난해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30 언더파 258타 우승은 내 시즌의 하이라이트였다. 좋은 추억이 있던 곳이다. 마카오 팬들의 멋진 응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이지OM 전무이사는 SJM은 다시 한번 후원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스포츠 관광은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도록 격려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호 전무이사는 우리는 스포츠 관광 연계를 위해 고품질 브랜드 스포츠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길 원한다. 지역 스포츠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탄트 아시안 투어 최고 경영자는 SJM 마카오 오픈은 아시안 투어를 대표하는 대회 중 하나다. 이번 행사에 감사드린다고 조니 세나 페르난데스 마카오 골프협회장은 SJM 마카오 오픈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사랑받는 행사다. 골프장의 오랜 역사가 잘 말해준. 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고. 그렌트스 IMG 골프 이벤트 담당 EBP 엔드 매니징 디렉터는 SJM 마카오 오픈은 아시안 투어의 주요 대회라. 우리는 앞으로도 SJM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